아 로고는 없구요 근데 로고가 이게 로고 같은데 가게사진 추가첨부 경대압 세면대 입구라고 하네요 아 세면대가 이게 대학교 이름이야 세면대가 뭐야 세면대학교에요 몰라 나 처음 들어봐 경대 거울 있는 곳 세면대 형이 아는 신는 세면대 아 경대랑 세면대학교 사이에 아니까 세면대학교 맞잖아 세면대학교 맞잖아 거울이 경대야? 아 나 처음 들어봐 근데 여기서 근데 세면대도 없어요 아 이게 세면대인가? 아 잠깐만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순간 세구님은 좀 이렇게 엉뚱하게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누가 킹아 이러잖아 갑자기 이 채팅창을 꺼놨어야 됐는데 가끔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 혼자 내 방송 기다리면서 뭐 형 언제와 이런 갑자기 올라와 갑자기 뮤비 찍고 있는데 그 샷 날리는 거야 어 아 그러면 아 내가 또 채팅창 꺼는 거 깜빡했구나 개 같았어요 이거 누구한테 화소연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저랑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찐따님 만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찐따님 아이디가 찐따야 마케팅 확인은 지하철에 왁도 걸고 아이디가 찐따야 가입은 안했지만 팬치이다 이것도 있잖아 팬치 테스트 리얼 객관 AI로 만든 거야 세클 채팅 한 적 없는데 왜 형 팬치야? 진짜 개 짜증나네 미치 아 엄마 채널 좀 정확한 왁구청 1세대 버투버 시절 영상 안녕하세요 족밥들아 왁구집니다 아 0세대 버투버 넥타이 새로 산 건데 괜찮냐? 우리의 0105팀 팬치 된 거 추가돼요 저기요 아니 이거 하다가 안 하면 좀 그렇잖아 뭔가 리액션 해본 적 없는 티가 나니까 왜? 왜 나 비웃냐? 뭔가 이렇게 멋있게 BJ나 스트리머들처럼 자연스럽게 리액션 해보고 싶은데 진짜 안 돼 그냥 내 스타일이야 알겠어 내 스타일이야 방송처럼 1방 그러면? 방송처럼?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무 진짜 방송처럼 하면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지 여기서는 저는 당신이 조하위원님 1개월 구독 감사드리고요 구독 이펙트 버그 난 거요? 구독 이펙트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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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저거 아야 저거 진짜 뭐야 개 어이없네 뒷쪽으로 흐르는 볼 진짜 숨진면 벽 사라졌고 자 여기 지금 투명화된 거 풀어주셔야 돼요 응 돌아가 응 돌아가 내가 작곡 한 거 아닌데 왜 이거 구라쳐 어? 이거 내가 지금 작곡 한 거예요 아 왁코님 저도 소개팅 나갈래요 왜 장난은 안 된다고 적으신 거예요 그래 무서워서 못 적었잖아요 저도 적고 싶었어요 저도 할래요 저도 할래요 저도 할래요 저도 인기 장만한 거 할래요 왁타 버스는 암무지 완전히 어 아니 근데 장난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세돌 공개 연애 금지야 누성님 이제 심하이 할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예예 자 모입시다 이제 예 요즘 방송을 날로 아니요 후혈이 아니 누성님 이거 후혈이었어요 새벽 나를 많이 챙겨왔는데 네 네 네 네 시간 세워놓으니까 어 으깨려 네 나 착하다니까 맞아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히키 탱고는 예전에 사람 죽인 적이 있는데 어 그러시겠죠 그러시당 아 아 미친 아 미친 놈들끼리 얘기하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아 헬로 나이스 미스 반갑습니다 마이닙이서 안드리라 페드리코 저는 이탈리아의 베네시아의 최고 피자 대학교 피자스쿨즈 오브 런 안드리라 페드리코 더 그레지스 피자 메이커 인 더 워러르도 너무 좋았습니다 음 달라 잠시 후 어 안녕하세요 나 특급 요리사 모든 이에게 미용이 천수해지기 위해 왔다 특급 요리사 당신이 아닙니다 특급 요리사 탈락 아 팔 존나 아프다 아 릴드 땅 갑자기 정신 잃었어 정신을 잃어 정신을 잃게 갑자기 수습 매전드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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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이야? 총킬 1 첫 외부행사 소득사 야 좀 많이 많이 벌어왔어야지 예예예 자 소피아님 소피아입니다 예 권비님 아 나도 권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부정형님 부정형입니다 그 다음에 하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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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 이거 성별까진 맞춰야될거 같은데 개같이 몰임 안되는데 잠깐만 아 이거 참 야 이거 마쿠님 이성을 탈출하겠구만 드디어 헤헤헤헤헤 그러기 말입니다 마쿠님 예념을 탈출하겠구만 헤헤헤헤 이성을 탈출하면은 지금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을 하려구요 마쿠님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블랙투 그런 소리 하지 던지 뭐는 안되나 그거? 던져볼까요? 아 아니면은 렌트님이 점프해도 안죽지않을까요? 이정도면은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와쿠님 예예예 아우 잠깐 제발 눈 마치여라 제발 괜찮겠지요 어어 가요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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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어 어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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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새끼 여기로 올라올 올라와 아예 가세요 아아아아아아악 아 여기 올라오는건 예상 못했다 이걸 놓치네 어 마쿠님이 저희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를 구해주실 순 없겠지만 승리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얘들아 executives 아res 아하하하하 아니 나도 잡혔어 안돼 Jooreno님 반갑습니다 구구르빙봉 아까 motherfire comm 실물로는 본적없는데 실물로 한번 보여주시죠 cou patterns waar 55 와 와 잠깐만 잓머리 뭐야 잔머리 아니 근데 정말로 진짜 주르르 님의 그 르르 님의 팬 진정한 팬이라면은 겉모습과 상관없이 잘 사... 어 좋아해 주셔야죠 내면을 다들 사랑해 주시겠죠 본질은 바뀌지 않았던 거야? 어 본질은 바뀌지 않아 아 이거 띵곡이지 왁장운 아아 응 없어